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니 지가 무슨 의상마늘이라도 되는 줄 아는 그런 오지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저기요, 똥도 정말 열심히 만지면 된장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라며 똥한테 시집을 가는 똥금술사. 화이팅! 원지, 사람 정말 안 바뀌나요? 제가 봐도 너무 답답한 고구마 그린데 털어놓을 곳이 여기뿐이라서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음슴체도 양해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둘 다 32살 동갑내기 커플이고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만나고 있습니다. 아래가 본문이에요. 저랑 사귀기 직전 당시 같은 달까지 썸을 타던 그 여사친 집에서 단둘이 술도 마시고 또 단둘이 별부로 새벽에 드라이브도 가고 그렇게 단둘이 몇 번이나 호텔 잡아서 놀다가 자고 놀다가 자고 또 일하다 퇴근하면 그 여사친 집에 들어가 잠을 자면서 여러 번 출퇴근을 했었던 남자예요. 그리고 보통의 다른 여자들한테는 그냥 몇만 원 안 하는 싸구려 고만고만한 것들만 챙겨줬는데 아니 그러고 보니까 선물도 꼭 여자들한테만 줬네요. 남자들은 안 주고. 그런데 그 여사친 걔한테만 10만 원 20만 원 넘어가는 기프티콜 선물을 챙겨주더라고요. 게다가 저랑 사귈 때도 걔한테 먼저 연락을 해서 요새 너 무슨 힘든 일 있어? 얼굴이 안 좋아. 이러면서 안부를 묻질 않네. 꽁꽁이 너 너는 얼굴이 너무 예쁘니까 남자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이런 카톡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앞에서. 그래서 뭐 하는 거냐 물으면. 왜? 너도 얘 알잖아. 꽁꽁이 몰라? 이런 태도로 오히려 당당하게 저들 둘만 하는 대화를 주고받아요. 사람을 대놓고 놀리나 싶어서 저도 분노했죠. 그리고 밖에 나오자마자 니들 지금 뭐 하는 거야? 내 앞에서 연애하냐? 이렇게 화를 냈더니 되레 역으로 적반하자. 아니 그게 뭐 어때서? 내가 뭐 너 몰래 연락했냐? 너 꽁꽁이 알잖아.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지가 먼저 헤어지자며 고래고래 난리치고 화를 내고 그러다 울고 있는 저를 내버려두고 지 혼자 택시 타고 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지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앞으로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미친 듯이 빌고 붙잡길래 결국 마음이 약해져 화해를 했고 그 여사친은 차단. 뭐 이 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되나 싶었어요. 그렇게 다시 조용한 일상을 보내던 중에 남친 집에서 그 여사친 말고 옛날에 만났던 전여친과 맞춰둔 커플링과 또 둘이서 만든 소품을 발견했어요. 거기다 차 뒷좌석에서는 전여친한테 이벤트 같은 거 해줬던 거 막 여러 가지 용품들까지 전부 다 간직하고 있는 거야. 위에 저 사건 터지고 며칠 안 돼서 제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다 뭐냐? 아니 왜 이딴 걸 아직 간직하고 있는 거야? 등등등 또 화가 나서 뭐라 했더니 이 인간도 흥분 적반하장으로 분노를 하는데 그러다 나중에 또 사과를 해서 제가 받아줬어요. 그리고 또 얼마 뒤 같이 이 사람이랑 둘이서 인스타 구경을 하는데 이상한 여자 사진이 막 뜨길래 이건 뭐야? 하고 물었더니 미친! 이 여자가 바로 전여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경우냐면요. 이 남자가 자기 전여친을 팔로우 해둔 거고 전여친은 언팔을 해둔 상태였던 거예요. 당장 언팔해라 했더니 짜증 가득 섞인 말투로 한숨을 푹 쉬면서 에이씨 알았어 이러면서 언팔 제가 직접 차단했어요. 그리고 바로 이 순간부터 마치 노이로제가 걸린 듯 이 사람을 못 믿고 끊임없이 의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그래도 전에 있었던 일들로 생긴 상처가 아직 가시기도 전인데 계속 연달아 이런 충격을 받으니까 견디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도 이 일 이후로 한동안 잠잠하나 싶었는데 결국 또 이 사람 폰에서 공주라는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퇴근할 때 아는 여자애라는 그 공주랑 10분 넘게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하나만 녹음내역 표시가 없길래 너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수상해서 물어봤더니 얼마 뒤 출장을 가는데 그 지역에 있는 맛집? 이걸 알아보려고 전화를 했다며 다른 얘기를 안 했대요. 자기 아는 여자 동생은 결혼을 했는데 그 공주는 굳이 결혼한 친구인 다른 여자의 공주 이게 뭔 말이야? 아 아는 여자 동생이 따로 있고 이 동생의 친구가 공주인가 봅니다. 그 다른 여자의 공주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이땐 저도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그냥 알겠다 출장 다녀온다고 고생 많이 했네 이러고 조용히 넘어가버렸죠. 그 이후로도 이 남자 옷주머니에서 무슨 룸바 같은 명함이 나왔는데 끝까지 이게 뭐지? 이게 왜 들어왔지? 내가 넣은 거 아니야? 어디 바람 타고 들어왔나 보지? 이렇게 잡아 떼가지고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었고 이런 일들이 틈틈이 계속 있었어요. 그리고 올해 명절 지난 설이죠. 연애 때처럼 이 남자는 본가로 갔고 나는 잘 놀다 오라고 했는데 이틀 동안 술을 쳐마시고 이틀째 되는 날 오후 11시부터 연락이 안 되더니 다음은 아침에 겨우 연락이 됐고 자기 집에 있었는데 술 마시다 잠이 들었대요. 근데 낌새가 너무 이상해서 그럼 좋다 카드 내역이랑 입출 내역 보내봐 했더니 아이씨 아니 자기는 왜 맨날 나를 못 믿는 거야 어? 한두 번이야 이런 게? 이렇게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오만 욕까지 해대더니 결국 보낸 게 마사지 그런 후 아침에 부랴부랴 일어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서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죠. 통화 내용 중에 옆에 같이 간 사람이 저 남친한테 야 너 꽁 됐네? 걔랑 꽁 쳤지? 이러는데 여기서 퇴폐라는 걸 확신했어요. 그리고 역시나 여느 때처럼 적반하자 저한테 난리치다가 결국에 또 저기요 미안해 내가 죽을 죄를 지었다. 앞으로 정말 잘할게 진짜야 이렇게 이 남자는 항상 선고함 언어폭력 후 마지막에 사과를 해요. 저는 바보처럼 또 믿었죠. 그렇게 완전 얼음같은 시간이 계속되었지만 그래도 기다리면 나중엔 달라지겠지. 이러면서 계속 참고 만났어요. 그랬는데 다시 얼마 뒤 이 남자 인스타 검색 목록에서 이게 한 번 검색하면 한 달까지 남는다고 해요. 여기서 또 전여침 이름을 발견한 거야. 이거 뭐냐? 하고 물었더니 그냥 검색만 해본 거야. 별거 아니야. 이러면서 나는 걔한테 아무 마음 없다. 너뿐이야. 아니 왜 나를 안 믿어? 이러다가 또 소리 지르고 화내고 나 진짜 이때 너무 화가 나서 너는 그냥 여자한테 미친 새끼야. 이랬다가 뺨을 쳐맞았어요. 얼마나 큰 소리가 났는지 옆집에서 찾아와 문을 계속 두드렸고 사람 때리지 말라며 만약 또 때리면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면서 저 대신 말려줬어요. 그리고 이때도 저는 기운이 없어서 그냥 어영부영 대충 사과받고 일을 마무리했습니다. 바람을 피운 건 아니니까요. 그랬는데 또 알고 보니까 저랑 만나는 동안 계속 차에다 전여친이랑 찍은 인생 내 컷 들고 다니다 걸렸어요. 아무 감정 없다더니 동생이랑 찍은 거랑 같이 보관하고 있더라고. 근데 이걸 몰랐다는 게 절대 말이 안 되거든요. 인간 제가 차에 떨어뜨린 집게핀도 거기 같이 넣어놨더라고요. 그런데 몰랐다고? 이걸 누가 믿어요?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저는 그냥 혼자 우는 일이 많아졌고 그럴 때마다 잘하겠다며 자기를 믿어달라 했어요. 그랬는데 바로 며칠 전이죠. 5월 꽃축제 유튜브 영상들 이걸 남친폰으로 보고 있는데 여기서 검색기록이 소개팅 코디 추천, 소개팅 코디 등등등 잘 보이는 법 이런 게 한두 번도 아니고 몇 번씩이나 검색이 돼 있는 걸 발견했어요. 물론 이번에도 그냥 심심해서 찾아본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선거함 지르고 언어폭력하고 나중에 사과하고 처음에 왜 미안한 건지 본인도 모르게 했대요. 이게 뭔 말입니까? 믿기 힘드시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지난 8개월 동안 있었던 일이고 이거 말고도 그지같지만 자잘한 것들 엄청나게 많아요. 요즘은 그냥 냉전 중입니다. 저 너무 힘들어요. 사람은 정말 고쳐 쓰는 게 아닌 걸까요? 저한테 미안하다며 잘하겠다고 울면서 빌면 저도 모르게 계속 마음이 약해지고 용서하고 그러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이 사람 자기 말처럼 정말 바뀔 수 있는 걸까요? 슬슬 우리 부모님을 찾아뵙고 결혼 허락을 받아오자고 하는데 그러니까 제 생각에 결혼을 하면 지금이랑 많이 달라질까 이거죠. 달라지겠죠? 댓글 1번 예 잘 아는군요. 맞습니다. 사람은 절대 잘 안 바뀌어요. 봐봐요. 지금 너도 안 바뀌잖아요. 이 그지같은 남이샤야. 2번 아니 니가 고친 거 하나도 없구만 고치긴 뭘 고치겠다는 거요. 넌 그냥 양아치한테 등신처럼 넘어간 남이샤일 뿐이야. 너야말로 그래. 니 삶에서 남자가 그렇게도 아쉽냐? 아니 이 정도면 동네 똥깨도 더러워서 같이 안 놀겠구만. 뭘 좋다고. 어? 결혼까지 한대. 3번 넌 그냥 여자한테 미친 새끼야. 이거 쓴이 본인한테 하는 말 아닙니까? 넌 남미세잖아요. 끌 끌 끌 끌 끌. 4번 야 니가 잔다라 크냐? 너 하나 불꽃처럼 희생해가지고 다른 여자 인생을 구해줄 거면 그래 결혼해라. 결혼해가지고 평생 그놈한테 어? 어? 니 남편 의심이나 하면서 매일 처맞고 살아. 그지처럼. 근데 그럴 게 아니라면 당장 때려 채워라. 그리고 니가 저 새끼를 바꿀 수 있다는 그 오만한 생각도 같이 버려. 바뀐 척이야 할 수 있겠지. 근데 절대 바뀌진 않아. 알겠어? 5번 그 누구도 길들이지 못했던 남자지만 나 하나만큼은 가능할 거라는 그 쓸데없는 믿음 좀 버리세요. 니가 뭔데? 6번 아니 니가 마늘이냐? 아니면 뭐 쑥이라도 돼? 니가 뭔데 짐승을 사람으로 만들어 먹겠다는 거야? 끌 끌 끌 끌 7번 말은 똑바로 해야지. 이건 남자가 여자한테 미친 게 아니라 쓰니 니가 남자한테 환장한 거잖아요. 남미세 말이야. 아니 이걸 왜 계속 참고 용서하고 받아주는 거야? 얼굴이 박보금 차오느라도 이런 건 바로 피해야지. 그런데 뭐? 결혼까지 생각하고 자빠졌네. 어우 8번 남들은 한 번만 겪어도 기겁하며 도망갈 일들을 기운이 없던 이유로 참 많이도 겪고 참았네. 쓰레기 같은 남친보다 쓰니한테 저는 더 화가 납니다. 혹시 너 어디 모자나요? 하자 있냐고. 아니 왜 그러고 살아 인생을? 9번 10번 그 나이를 처먹고 이딴 고민을 하고 자빠졌구만. 그래 방생하지 말고 결혼해. 그냥 뭐 처먹고 살아야지 뭐. 끌 끌 끌 끌 끌 10번 그래 잘 고쳐봐. 나라도 열심히 응원해 줄게. 화이팅! 끌 끌 끌 끌 끌 이 쓴이는 살면서 남자한테 사랑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딱 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거지 같은 순간이 와도 자기한테 조금 잘해줬던 순간들 혹은 사랑 고백이라든지 이런 게 발목을 잡는 거야. 이건 사랑도 아니고 그냥 거지 같은 건데 자기 스스로도 이거를 사랑이라고 믿고 싶고 착각하며 미련 떨고 있는 겁니다. 다들 아시죠? 이건 답 없어요. 못 말립니다. 이렇게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결혼한다는 겁니다. 잘 가세요. 바이바이